자세한 사회 자세한 사회 거짓말 네 원래는 저는 매우 기운이 되요. 먹읍시다. 맛있게 먹었어. 맛있게 먹었어. 맛있게 먹었어. 근데 이번에 런덤 가서 많이 찍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찍었더라고요. 귀찮아서. 원래 그게 제일 큰 이유고 그걸 이기고 하는 사람이 진짜.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고 그랬어요. 여행 유튜버들. 그리고 일단 짐이 너무 많아지고 화면 진짜 힘들어. 화면 진짜 힘들어. 핸드폰으로 왜 브이로그를 찍는지 알 것 같지? 저도 그랬어요. 마지막 제일 예쁘게 하고 간 날에는 얼룩매 같은 옷 있잖아요. 그날이 제가 제일 힘준 날인데 그날 아무것도 안 가져갖고. 핸드폰으로 마셔봤어요. 몇방 몇천만이 왔어요? 8일? 런던에만 있었어요? 네 런던에만 있었어요. 그래도 뮤지컬도 보고 아이언킹 보고 너무 재밌어. 뭐가 제일 맛있어?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. 언니가 다 맛집을 찾았거든요. 다 실패 안. 아! 킬룬이라고 타이틀인데 타이틀인데 묘하게 한국 음식 같은 거에요. 거기 그래서 두번이에요. 8일 동안 다 맛있었어요. 근처에 뭐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일본 가수들도 예쁜 카페 있고 너무 좋다. 그런 투표가 언니분이 이렇게 알아보고 숙소는 제가 알아봤어요. 어 뮤지컬이나 밧집 이런 건 다 압니다. 내가 영동이 처음이라서 전체 변환이 없었거든요. 로망 시간을 안 싸웠어요? 어 안 싸웠어요. 몇 번 정도 그냥 말 안 하고 뭐 이런 거 잠깐 약간 시즌 타임 가진 적은 너무 잘 모르겠어요. 너무 잘 안как해 너무 잘 안고 너무 잘 안고 진짜 잘 안고 너무 잘 안고 저는 안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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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동그랗게 하고 전혀 있던 아들 눈이 내려갔어요 사모님의 손에 따라서 눈이 감상하네요 보면 눈이 감상하네요 눈이 감상하네요 왓지 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손에 감상하네요 손에 감상하네요 손에 감상하네요 고소한 잠시 감상하네요 손에 감상하네요 그 손에 감상하네요 왜 이렇게 힘들어 보겠지? 먹었다는 거. 언니가 목소리를 다 자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. 어떤 과정이 제일 좋아요? 과정이요? 저는 컵팬치 팔 때요.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자르고 났을 때 뭐다주는 느낌이 좋아요. 정리된 느낌. 자막 달 때는 스틱이 너무 귀찮네요. 너무 예뻐. 녹음 배고픈 나의 스틱이 너무 귀찮아요. Meu 지은아 음..음..음..음.. 아휴..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요. 두 달 걸리는 거 알잖아. 기다려. 선물상 입장되신 것을 볼 수 있도록. 기다려. 기다려야 돼. 먹어. 어머어머. 진짜 튼튼해지고. 감성이 제일 중요하다. 감성이에요. 감성? 사실 저도 다른 분들처럼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도 시작한 지 꽤 됐잖아요. 그래도 아직 조금 쑥스럽죠. 카메라에 말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. 많이요. 이 라이언킹 키링. 이거 라이언킹 시컬 보고. 갓지샵에 쓴 건데. 통일을 할까. 부숴. 또 되어있는 게임의 버ayı. 잠시만요. 고구를 바다. 부숴을 부숴. 아아악. 조용하니, 무수 Priest. 카페를 찾아서 헤매이고 있구나. 카페를 찾아서 헤매이고 있구나. 고구마 하나 먹을래? 앉아. 머릿지. 컴퓨터가 멈춘 것 같은데. 그래요? 이제 안경 한 번 써줘야지. 똥머리 한 번 하고 수건 여기다 이렇게 껴가지고. 양치 안나서. 나를 혼자 조금 컷 편집을 해놔야지 하고 해놨는데. 8일 동안 이런 걸 쭉 내보내려고 해서. 그걸 어떻게 이을지가 지금 문제예요. 그래서 데이 1 해가지고 데이 2 해서. 어떻게 할 건지. 이음새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더 고민네.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돼지야. 이러니까 내가 두 달이 버리는 거야. 오늘은 여기까지 편집을 하겠습니다. 이 영상 언제 끝나지? 빨리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퉁퉁이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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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도 일로. 돼지도. 끝을 얘기해. 돼지. 오늘 수량 많이 뽑았어?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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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